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오늘 망울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슴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계 모유, 수유학회의 포스터인데요. 우리 가슴의 기능은 모유를 생산하고 그것을 아이에게 수유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슴에 생기는 그 망울은 암종일까 육종일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시간에서 암종과 육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암종은 우리 몸과 바깥 부분이 서로 경계가 되는 벽지 세포에서 생기는 암을 암종이라고 하고 벽지 아래쪽에 벽에서 생기는 암을 육종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가슴에, 유방에 어떤 이런 바깥하고 경계가 되는 그런 벽지가 있을까요? 하는 게 정답이겠죠. 이 가슴에서 그런 벽지에 해당하는 세포 중에, 특히 주인공이 되는 세포를 소엽세포라고 합니다. 좀 생소하시겠지만, 가슴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슴을 보시면 이 안쪽에 이게 갈비뼈고요. 갈비뼈 사이에 있는 여기는 근육이죠. 이게 흉벽이라고 합니다. 가슴 벽을 말하는 거고, 그 앞쪽에 대흉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고, 그 위에 얹혀져 있는 게 유방조직입니다. 제일 바깥쪽에는 피부가 있겠고요. 유방의 대부분은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대표적인 우리 벽에 해당하는 거죠. 벽지는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은 여기 포도와의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소엽이라 그럽니다. 소엽에서는 유즙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각각의 소엽에서 만들어진 유즙이 관을 타고, 6번이 이제 유관인데요. 이 관을 타고 모두 유두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유두와 유륜이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소엽에서 만들어진 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엽의 가운데 부분은 결국 유두에 있는 그 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겠죠. 이게 벽지세포가 되는 것이고요. 큰 강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이쪽이 유두라고 보시면 이런 부분이 소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것은 유관이라고 보시면 각각의 소엽에서 만들어진 유즙이 이 강물을 타고 다 합쳐져서 결국 유두로 나와서 우리 아이한테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과 소엽 경계에 있는 이 세포를 우리가 이제 벽지세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까뭇까뭇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세포거든요. 그 세포의 이 가운데 조금 투명하게 보이는 이 공간들 있죠. 여기 하얀 부분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바깥쪽이라는 겁니다. 이 구멍들로 유즙이 분비가 되면 그게 이 큰 관을 타고 여기 이제 보이시죠? 이게 생산된 유즙입니다. 이걸 쭉 따라서 나가다 보면 결국 이게 유두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 아이한테로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즙이 직접 생산되는 곳을 소엽이라고 그러고 이 유즙이 생산된 유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을 유관이라고 합니다. 소엽에서 유즙을 만들고 그 유즙은 유관을 타고 아이한테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에 그 구조는 방의 구조는 결국 벽지들이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가슴에서 그 벽지, 다시 말해 상피세포에 해당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엽상피고 유즙을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관상피가 되겠습니다. 가슴에 생기는 망울은 소엽상피에서 생길 수도 있고 관상피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소엽상피에서 생기는 망울을 소엽암종, 벽지세포에서 만들었으니까 암종이겠죠? 관상피에서 만들어지는 암을 관암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벽지에 생긴 암을 암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카르시노마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소엽에 생기는 암종을 소엽을 로뷸리라 그러거든요. 로뷸라, 카시노마, 줄여서는 LC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관에 생기는 관암종을 덕탈카시노마, 줄여서 DC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환기구 같은 걸 덕트, 닥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관을 영어로 덕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덕탈카시노마 관암종, 이게 가장 많은 암종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슴의 기능은 모유 생산이고 모유 생산을 하는 세포를 소엽상피라고 하고 생산된 모유가 이동하는 곳을 관상피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슴에서 주인공 세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벽지 세포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생기게 되면 소엽상피 또는 관상피에서 암이 생기게 돼서 소엽에 암이 생기면 소엽암종 로뷸라 카시노마라고 하고 관에 암이 생기면 관암종 덕탈카시노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은 가슴의 기능과 가슴에 생기는 망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